동냄새 나고 동냄새 나고 동냄새 나고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조금 으슬쓱하긴 했는데 아무튼 찾아왔습니다 그게 뭐지? 깊은 산속에 리뷰가 이렇게 많은 시점이 있다는 건 조금 의아스럽지 않습니까? 여기 있네요. 염소고기네. 어떡해? 괜찮아 염소고기 나 먹긴 먹어. 상관없어. 바꿔달라고 해. 왜 염소 먹어. 똑같은 소야. 응. 바라다. 뭘. 뭘 건데 뭘 말해. 이거는 파바다. 빈&폭크 스튜. 레몬 같은 거. 레몬. 마실래? 마셔. 아무튼 여기서 아스트리아스식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기대 되지 않습니까? 파바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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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바다? 응. 너무 많은데. 설마 이게 순대? 아스트리아스 대표 요리입니다. 콩이랑 돼지고기, 순대 같은 거 넣어서 만든 스튜라고 할까요? 왜요? 부대찌개 맛있다. 어? 김치찌개야. 얼마 안 해. 김치찌개 맛있다. 부대찌개 맛있다. 부대찌개 맛있다. 응. 그 순대. 순대 맞아. 비주얼이. 똥. 미안. 아 소세지야? 그럼 순대 맞네? 미트파이인가? 고기파이 같은 거 있잖아요. 아 근데 빵은 먹어야겠다. 완전히 못 먹을 맛은 아니고. 고기보다 낫다는데. 뭐. 우리나라 음식이다. 한국 음식이다. 망상하면서 먹으니까 먹어지네. 아 나 아예 안 먹어. 어부로 감소하는 음식은 아니야. 뭐라 그러는거야? 에소에. 아. 땡. 인. 콩. 에. 빙. 피그, 뼈, 은. 아. 아. 뼈, 뼈, 은. 어니아. 쉰. 뭐라고 해요? 창자라 뭔데. 아. 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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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취. 에. 시, 시, por fuera. 네. 순대. 이 곳은 유명한 레스토랜드? 네. 스파이올레스 아기 염소 여럿이 내 입속으로 두고 버킹 감자 말이야 뼈나 발라줘 이거는 까불트입니다 염소 고기입니다 아기 염소 뭐 봤을걸 옛날에 한번 하도 이상하게 많이 먹어야지 굉장히 부드럽다 오우 맵지 않을 뿐이지 맛은 있는데 너무 노골적이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아기 염소 염소가 있네 자유시야 뭐야? 응 우울이가 먹어? 아기 염소 저걸 안 돼 아기 염소 치